여러분은 여자와 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자라는 집단이죠. 고등학교 2학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편의점 사장님께 나잇값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편의점에서 밥 처먹고 치우지 않는 여자를 향해 치우라고 말하며 그녀의 몸을 밀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성질을 버럭 내면서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여자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지랄지랄을 하며 악다구니같이 소리지르는 이 여자를 보시죠. 그녀는 친구를 폭행하고 지폐를 절도한 이력이 있으며 타인카드로 수백만원 결제를 했으며 차량절도로 학교를 중퇴한 여자이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나 다름없는 인간이 바로 저 여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런 짐승들에게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자이기 때문이죠. 꼬레 여자랍시고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 지랄하는 저 여자를 보시죠. 정말 멋진 우리 한국 여성들의 마인드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이대녀 한 명이 지나가던 일가족에게 접근해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을 폭행했습니다. 40대 가장은 중학교 3학년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한국 여자에게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경찰 앞에서 자신이 폭행당했다 주장했으며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했다며 자신이 여자라서 당했다라는 말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가버린 이 여자는 공인회계사를 최연소로 합격한 여자이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의 3.1 회계법인에 다니던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에 살아가는 전과범 여자도 범죄를 저지르다 불리해지면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 말하고 사회의 꼭대기 엘리트라 불리는 여자도 자신이 불리해지면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가장 커다란 무기가 바로 자신의 몸뚱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올바르고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무기로 성폭행당했다 주장하고 그 주장 한 번과 일관된 진술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에 빠질 겁니다. 사회의 밑바닥 쓰레기 인생의 여자도 사회의 엘리트 하늘에 있는 여자도 한국 여자는 한국 여자입니다. 영상 도입부에 말했듯 그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이익 집단이고 그녀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가장 폭행려 사건이 터졌을 때 40대 가장님께서 전유성에 내가 오늘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거냐 힘차이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면 네가 여자에게 얻어맞은 건 쪽팔린 거다라는 말을 하거나 여자에게 맞고 모질이 같이 징징거리지 마라 라는 말로 폭행려를 두둔하고 있으며 그렇게 처맞았으면 후를 털고 잊어야지 남자가 쪼잔하게 기억붙들고 있지 마라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ptsd에 대해 아무런 공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남성들이 성폭행 여성에게 쪼잔하게 그 정도 시간 지났으면 ptsd 지랄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처해라 라는 말을 했다면 과연 좋은 반응이 나왔을까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 2천5백만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이익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계곡살인 이은혜에 대해서 이은혜 형님 노고가 많습니다. 탈옥시켜주고 싶어 이은혜 살인마 불쌍해 죽겠어 라는 말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인간의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쉴드를 쳐줍니다. 남성들은 유영철이나 조두순이 남자라는 이유로 쉴드를 치지 않지만 여자들은 쉴드를 쳐주죠. 여러분은 한국 여자들의 무서움을 아시겠나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성폭행당했다 웅웅웅 허버허버 거리는 게 한국 여자들이고 그런 병신짓을 쉴드 쳐주는 게 한국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자와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펜스루를 지키세요.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저녁에 국밥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로 태어난 건 벼슬을 가지고 태어난 거다. 여러분의 우왕이 여자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왕이 여자리에 대한 집안에서 생각하시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태어난게 하면 감사합니다.